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회에 시행했던 건설기계설비기사 제2과목 기계연력학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어떠한 물질 1000kg 부피가 1.403mS이고 이 물질의 엔탈피가 1344.8kJol per kg이고 압력이 9MPa라면 물질 내부의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약 몇 kJol per kg이냐 이거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내변어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는 이렇게 우리가 되죠 비엔탈피식으로부터 비내변어지로 비엔탈피 마이너스 절대 압력에다가 V 여기에서 우리가 최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PV 이렇게 표기되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다 비내변어지 비엔탈피 이것도 비 최적이 되겠죠 PV 이렇게 그래서 B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밀도역수이기 때문에 H는 마이너스 P에다가 B쪽은 우리가 덴시티의 역수로서 얘는 단위 질량당 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를 맞춰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것도 비엔탈피 얼마야? 1344.8kJol 여기에서 압력은 75pa 써야 되는데 메가pa이기 때문에 9x10의 삼성 최적이 1.404. 메가랑스 이렇게 질량이 1000kg. 단위 질량당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kJol per kg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1번의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은 1332 정도가 나오네요 1332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비엔탈피로부터 비내변어지 구하는 곳이에요 1번을 답으로 합니다 열교환기를 우리가 flow arrangement 우리가 열교환기 시트 익스텐저에 대한 우리가 그 형식이 어떤 타입이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크로스, 크로스 타입이기 때문에 직결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번이 되겠죠 열교환 방식은 parallel 우리가 평행류가 있고 카운터 플로어 타입으로서 대향류가 있죠 향류, 대향류 그 다음에 크로스 플로어 타입에서 직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 효과가 제일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카운터 플로어 타입, 대향류, 향류라고 했죠 여기서 이거는 크로스 타입으로서 직결의 방식인 4번을 말하는 겁니다 23번 밀폐 시스템에서 가역정화 과정이 발생했을 때 오른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역정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연력학 재기초식의 미분형 여기에서 연력학 재기초식 또는 열량과 엔탈피를 관계시켜서 등압 변화다, 가역, 정압 변화하게 되면 DP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가열량은 우리가 엔탈피 변화 양과 같다 완전 캐스인 경우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MCPD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절대 온도만의 함수로 그래서 등압 변화인 경우 공급연량은, 가열량은 엔탈피 변화 양과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델큐는 DH 이거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등압 변화인 경우 1번을 답으로 합니다 24번, 마이너스 15도와 75도의 열원 중에서 카르노사이클의 시트펌프, 난방 성적계수예요 냉방이 아니라 난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T1-T2 분의 T1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항상 1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트펌프, 열펌프이기 때문에 시트펌프의 성적계수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얘는 T1-T2 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면 돼 절대 온도를 다 그래서 고온체의 온도, 저온체의 온도, 고온체의 온도 그래서 이거는 75도 플러스 274, 마이너스 15도 플러스 274 이것도 우리가 75도 플러스 273, 고온체의 온도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트펌프, 열펌프의 성적계수가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3.87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우리가 2.87이 나온다는 거죠 열펌프와 냉동기의 성적계수의 관계 잘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24번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질량이 M으로 동일하고 우리가 온도가 각각 T1, T2, T2가 T1보다 큰 두 개의 금속 덩어리가 있다 이 두 개의 금속 덩어리가 서로 접촉되어서 온도가 평영상태에 도달했을 때 총 엔트로피 변화량은 단 두 금속의 비열은 C로 다 동일하고 다른 외부로부터의 열교환은 없다 이거는 연력학체의 0법칙으로부터 미인 템프레이처 우리가 평균 온도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3번이 답이 나오죠 이거는 3번을 우리가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밀폐 시스템에서 압력이 보기와 같이 치적 부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거는 압력의 치적의 암소에서 되어 있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 한 일은 몇 줄이냐 단 P의 단위는 키로파스칼이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는 m3승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 1이니까 1W2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PDV에 PDV인데 절대 1과는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압력 절대 압력 대신에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우리가 5 마이너스 15V에 DV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얘는 이제 우리가 V1 V2니까 V1은 0.1 V2는 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시켜 되겠죠 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5에다가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얘는 이렇게 1차 시키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분의 15에 V2의 자승 마이너스 V1의 자승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0.3을 집어넣고 여기다 0.1 0.3의 자승 0.1의 제곱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몇 키로 줄이 나오는데 몇 키로 줄이 나오는데 줄으로 답을 알아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0.4 키로 줄이 나옵니다 밑줄이냐 그랬으니까 우리가 400 줄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2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0.3 0.1 이렇게 여기도 우리가 0.3의 자승 0.1의 자승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옵니다 절대 1 치적의 함수로서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0도 얼음 1kg이 열을 받아서 100도의 증기가 되었다면 엔트로피 증가량은 단 몇 키로 줄 퍼 킬빈인가 얼음의 융열은 330mKgKg이고 물의 기화열 증발열은 2264kgKg이며 물의 정압비열은 4.186kgKgKg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MCP 우리가 그대로 식을 적어도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MCP 현열은 T1분의 T2함으로 이렇게 되고 잡열은 우리가 여기서 증발 잡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TS분의 우리가 증발열 플러스 우리가 여기에서 뭐예요? 기화열, 얼음의 융해열 이거 두 개를 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 γ0, R0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M, γ0, R0 이렇게 됩니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질량이 1이죠 1 곱하기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물의 정압비열이니까 4.186kg 로그 이니셜 템퍼레이처가 0도는 273kg 373kg 플러스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백두에서 끌리니까 증발 잡열이 373kg 1에다가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얼음의 융해열 얼음의 융해열이 336kg 2264kg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기하게 되면 몇 킬로졸퍼 켈빙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8.28이 나오네요 8.28 저는 젠트로 표현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8.28인데 8. 얼마예요? 이거 그렇게 하게 되면 8.28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갖다가 우리가 1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사적인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 존재하는 온도 150도, 압력 0.7MPa인 공기 0.2kg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원래 척이 2배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일은 몇 킬로졸이냐 단 공기는 기초상수 0.287kJ per kg 프로그램 켈빈이고 아이디얼 개수를 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절대일량 구하는 식으로서 1W2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PDV P의 우리가 V2-V1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압력이 지금 0.5MPa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V1을 먼저 구해야 되죠 V1 V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RT 안에서 V1을 구하면 V1은 우리가 P분에 질량이 0.2kg 0.287 공기에 대한 기초상수는 이니셜 템퍼레이처가 150이니까 150 플러스 273 이렇게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이에요? 압력은 0.5MPa이니까 0.5 곱하기 10에 3승하면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가스의 인셜 볼륨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왔습니까? 0.0486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원래 최적의 2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2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은 얼마예요? 0.5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2V1 빼기 V1이니까 V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2V1 하게 되면 이것의 2배 2V1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V2는 2V1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0.0972 이것은 0.0972 V1은 0.0486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몇 킬로 줄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24.3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24.3 얼마예요?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그럼 온도가 우리가 20도 압력이 100kPa인 공기 1km라면 정확 과정으로서 가열 팽창시켜서 치적을 5배 할 때에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압력 일정할 때 티암분에 여기에서 온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정확 과정인 경우 뭐예요 압력 일정할 때 온도와 측은 정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 관계로서 우리가 자 샤라이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압력 일정할 때 티 분의 V는 콘스탄트니까 이러한 경우는 티완 분의 V1은 티투 분의 V2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티투는 티완 V1 분의 V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니셜 템퍼레이처가 20 플러스 273 여기에서 5배가 됐다 그랬어요 V2가 V1의 5배 V2가 V1의 5배니까 5V1 결론적으로 V1 분의 V2는 5가 되겠네요 5배 그러면 요거는 몇 켈빈이 나오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1465 마이너스 273 켈빈은 몇 도가 나오겠죠 119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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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30번 열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열원의 온도가 1200 켈빈이고 조열원의 온도가 300 켈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가 두 개가 나왔으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카르노스의 그래시온은 1 마이너스 T1 분의 T2다 하이 템퍼레이처 로우 템퍼레이처 1 마이너스 1200 분의 30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가 나왔어요 0.75 75%가 나오네요 그러나 카르노스 사이클은 양여론의 절대 온도에 대한 암수로다가 효율이 구해지지만 이거는 실제 작동이 불가능한 아이디얼 사이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효율관계를 한번 고려해 보는거에요 효율관계 자 여기에서 고열원의 온도 저열원의 온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네트웍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 하게 되면 네트웍이 지금 우리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네트웍이 지금 여기 조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80이 나와있죠 80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H분의 네트워크 이렇게 해보는거에요 네트워크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러한 조건보다 우리가 효율이 작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뭐에요 여기에서 효율이 작으면은 실제 우리가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죠 우리가 왜냐면 카르노사이크보다 효율이 작은 그러한 조건이면은 우리가 만족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2번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110이고 네트워크이 80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에요? 이거는 0.727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게 되면 자 1번은 80% 2번은 90% 우리가 3번도 우리가 78%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 2번은 지금 요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르노사이크보다 효율이 작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연락각정하다가 요거는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해보면은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